성남진 그러면 먼저 성남진으로 돌리겠습니다. 오늘은 새로 오신 회원님이 오셨으니까 쉬운 것으로만 돌리자고 보면 성남진입니다. 성남진으로 헌담에 흥타령 개고리를 해서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거 살다 살다 못 살면 요런 거 하고 우리 집 뒷산 능금나무 요런 이쁜 것을 해야 되니까 성남진으로 돌리고 바로 갑니다. 성남진이 무엇인지 일러드리시오. 진도아리랑 그 메들리인데 그 메들리가 남두미녀의 아주 대표적인 메들리입니다. 그래서 성남진으로 돌려 그러면 그게 성남진 메들리가 있습니다. 성남진이 무엇이 어쨌다는 것이오. 성남진이 내비에 안되었더라구 가자잉 4 상내를 또 하러 온다. 에라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에라 에라 대신 이로 나 돌고 돌고 놀아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왕성주 첫집 성주는 초가성주 한 대간의 공대 성주 한 대간의 공대 성주 천연 성주 이전 성주 스물일곱의 삼년 성주 서른일곱 사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원 시원 일곱 위로다 대화 발견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반갑네 반가워 설 추풍이 반가워 반가워 더디도다 더디도다 단양 행사가 더디어 남은 오 정 추워 저리들어 이 화춘 풍이 날 살렸구나 에라 반수 에라 대신 야 대화 달려 흔으로 설설이 날이 소송 땅양 성 땅양 심리 오 예 묵 고라 신 성 무덤 은 정 고벌 들이 몇몇 지며 절대 가인이 개니 그냐 우락 중 고름 이백 년 소년 행 은 아기 편시 추운 아니 놀고 구어 터리 한송 정 소를 매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 띄워 놓고 수리며 간죽 많이 실어 술렁 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 대회로 가자 에라 만수 에라 대신 대완년 대완년 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왕왕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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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소원에게 원 대평년 서류를 자라 오고 둘이 웃는 피리 서리 상 봉왕이 춤벌 추고 서상 바르죽 전 대 서리 어깨 해충 미 철로 나누나 대란반 소 대란반 대란반 대신 대완년 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vol Mum 정 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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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